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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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. 다시 한 번. 내 사람에게 털끝 하나라도 되어보거라. 차라리 죽어달라 해결하게 될 것이다. 어디 있는가 내 사람들. 내 사람들 어딨어? 뭐 하러 오셨습니까? 왜 이제야 왔냐? 묻는 거지? 둘이 있겠다. 그 아이는 평옥으로 끌려갔습니다. 들었다. 들었다. 그 아이가 좀 다쳤습니다. 그 아이 이름 소아라고? 여기가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. 봤다? 봤습니까? 네 형이 그리했다. 소아 그 아이 맞고 밀쳐지고 끌려가는 거 보는데 진짜 토할 뻔했다. 속에서 올까? 네 형 내 눈에 띄지 않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. 네.